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온 분들 분명 많이 계실텐데요. 물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쯤 되니까 미친게 아니면 주작인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이왕 손을 댄거니까 끝까지 가는거고 그리고 일부는 일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를 달아놓겠지만 혹시나 제가 깜빡하면 그냥 유튜브에 시누이 이혼 49제 이렇게만 쳐도 바로 일부가 나와요. 그럼 봅시다. 원지 사던 내 가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저희 집안 이야기 아니구요. 그냥 제가 평소 잘 아는 집안 이야기인데요. 아니 진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나? 동압에서는 사돈도 사람도 안중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래저래 너무 씁쓸해서 글 한번 올려봐요. 그러니까 이 집안 큰 며느리 큰 며느리의 친정부모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번에 시어머니랑 딸내미가 조금 멀리 외출을 나갔는데요. 그 근처죠. 그리고 요즘 워낙 날씨가 덥잖아요. 지구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도 좀 식힐 겸 또 사돈들 얼굴도 볼 겸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다시 이제 나가려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거기다 계산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는 거냐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공짜로 먹으려고 일부러 갔던 것도 아니구요. 이렇게 들이대거나 말 안해도 당연히 계산하려고 했어요. 설마 그냥 가겠냐고. 그저 우연히 그 지역으로 가게 됐고 밥도 먹을 겸 사돈한테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 일부러 들렸던 건데 계산서를 들이미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게다가 9개월 전에 시누이가 이혼을 했고 친정에 머물고 있다는 걸 뻔히 다 알면서 이런 경우 보통 위로도 해줄 겸 돈 같은 거 안 받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라도 몇 번 갔었는데 그땐 돈 안 받았거든요. 참고로 그 집은요. 평소 큰 며느리의 강한 성격 때문에 늘 항상 불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이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휴가 문제로 한바탕 뒤져버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물론 이 집은 큰 며느리가 절대 일반적인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사돈들도 별반 다를 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정서 경우에 맞는 거냐구요. 앞으로 그 동네에 갈 일이 있어도 얼굴을 안 보고 음식도 마찬가지 그냥 다른 곳에서 먹겠다고 해요. 아니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한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님 며칠 전에 이혼 9년상 미친 신우이 맞죠? 왜? 욕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미쳐날뛰는 거야? 그냥 집에 좀 있어. 2번 아이고 이게 또 시작이네.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이혼 당한 적도 없지? 그냥 결혼해본 적도 없고 망상하는 거지? 어이고 정말 끔찍하다. 끌 끌 끌 끌 끌 3번 아이고 뒷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본인들 이야기구만. 내가 너라면 사돈 어른들 식당에 간다. 하다못해 박카스라도 한 박스 사들고 왔겠다. 아니 도대체 평소 얼마나 거지처럼 공짜로 처먹고 돌아다녔으면 먹튀를 할까? 눈에 불을 켜놓고 계산서부터 갖다 주겠냐고? 사돈이 4번 잘 아는 집이라고? 그래 뭐 당연히 잘 알겠지. 남이 아니라 바로 니네 집안이니까. 끌 끌 끌 끌 5번 처먹었으면 돈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내는 거야. 이 거지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창피하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요 과거에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돈 문제로 절도를 했어요. 기소 유예 2019년 5월 그리고 사기 벌금 100만원 징역 8개월 또 2023년 9월 가석방 처분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제가요 교육계에서 일하는 걸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육 쪽은 성범죄 조회를 필수로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혹시나 그 성범죄 조회할 때 다른 일반 전과 내용도 나오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어차피 대학을 다시 가야 해서 적어도 5년 6년의 시간은 더 지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교육 공무원에 저촉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성범죄 조회할 때 일반 전과 기록도 나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많은 좋은 부탁드려요. 뒤에 떠 있어요. 댓글 1번 야 징역 이거 진짜 앵간에선 안 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헤쳐먹었길래 감빵을 가냐 그리고 그런 주제에 뭐 어쩌고 어째? 교육이 뭐? 이 자식 성범죄만 아니면 교육계에 몸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 넌 아직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양심이라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다른 거 해라 무슨 교육이냐 니가 2번 이 거지같은 사기꾼놈이 교육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동네 학원에서도 너 같은 건 절대 안 뽑아 꿈께 3번 뭐 사교육 공교육기관은 애초에 불가능할 거고 뭐 그래도 혹시나 소년원 같은 곳에서는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봐라 아무리 극악무도한 거지같은 범죄자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훌륭하게 너희들 선생질 정도는 할 수 있다 같은 거 말이죠 4번 야 사는 게 좀 힘들면 남들 득처먹고 사기치고 절도하고 그런 건가? 5번 왜요? 이젠 뭐 학생이랑 학부모들 상대로 사기 한 번 쳐보겠다 이건가요? 3번 야 이 인간 학원 차려가지고 사기 치면 대박이겠네 4번 우리나라에서 깜빡이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인간이 뭘 도와달라는 거야 알아서 해요 3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제가 여자 고르는 기준이 너무 높습니까? 솔직히 평소에 여자 고르는 기준이 그렇게 높다고는 안 보는데요 이상하게 계속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궁금해 글 써봅니다 우선 저 몸에 타투가 있는 여자는 이유 불문 바로 거르고요 또 술 담배 하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걸러내죠 그리고 인스타 같은 곳에 보면 그런 허세 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막 과소비하고 허세 떠는 것들 정말 싫어요 가진 게 없어도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꾸미면 되는 건데 끝까지 주고도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거 사 입는 여자도 바로바로 거릅니다 절대 안 보죠 또 전혀 지적이지 못한 여자들 말을 할 때 억양 이상하고 단어 선택 거지 같고 또 사고방식이 천박하게 느껴지는 여자도 싫습니다 같은 의미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여자도 안 돼요 뭐 솔직히 참을성이 조금 없는 건 괜찮지만 계속 징징대는 여자도 싫고요 또 쓸데없이 남들이랑 기싸움 하려고 하는 그런 쌈짝 스타일도 너무 싫습니다 안 봐요 그리고 과거 남친을 여러 명 만났던 여자도 좀 그렇고 그냥 이게 전부거든요 왜 여자가 안 생기는 걸까요? 아니 제가 뭐 예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거 직업이 좋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를 그런 거지 같은 수준일 뿐이고 제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나랑 같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여자 제가 원하는 건 이게 끝인데 왜 계속 잘 안 되고 여자가 안 생기는 걸까요? 댓글 1번 뭐야?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 여자들도 너를 거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나불되는 그지 같은 인간이니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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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맞춤법까지 완전 개극혐입니다 놀랍니 2번 그래서 나는 네가 원하는 그 여자들 만날 자격은 되냐? 그게 되면서 이딴 망상글을 쓰는 거냐고 내가 봤을 땐 찌질이로 보이는데 바르고 곱게 잘 자른 아가씨가 너 같은 걸 왜 만나겠니? 안 그러니? 3번 저기요 아저씨 여자들도 보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분수 주제도 모르면서 눈만 높은 너 같은 남자 극혐이야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요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으면 먼저 책부터 좀 읽으세요 4번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자 야 맞춤법이란 글 수준은 완전 초딩 수준인데 들어있는 개념은 90대 할매 같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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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물론 쓴이가 나열한 그 여자들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싫어요 술, 담배, 문신 극혐이지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쓴이는 이 조건은 어때요? 연봉 세후로 최소한 5천은 되고 이런 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니네 부모님 노후대책은 다 돼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만나본 거 몇 명이야? 어? 그리고 성병 감염된 적이 있는지 검사는 해봤어? 그 결과 어때요? 그리고 낙태 경험이나 혼해자는 없는지 그런 뒷조사 했을 때 자신 있냐 이거야 어?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네 수준에서 찾아보세요 주제남게 감히 양가집 귀한 규수 찾으려 하지 말고 어딜 넘보니? 5번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걸러주세요 6번 항상 그렇지만 남자든 여자든 주제 파악은 지능순이요 특히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기준인데 계속 여자가 없다? 이건 네가 못생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추악하게 생긴 거지 그리고 만약에 너 여자인데 성별만 반대로 글 쓴 거면 그렇다면 남자가 지하철 옆자리라도 안 앉을 그럴 외모다 이거지 7번 자꾸 걸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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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너는 세상에서 걸러진 거예요 맞춤법 개 작살난 개의 지적인 여자를 찾고 있네 참 세상은 요지경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들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고마워요